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공개체를 시작하겠습니다. 73kg 추천하시는 분들은 공개체실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73kg 개체해야 하라고. 네. 좋다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몸이 공개되면 너무 좋아요. 아... 휴휴휴. 여기도 한 번 볼게요. 거기서 보여줘야 되나? 제가 원래 66kg도 있었는데. 한 번 보고. 네. 60분 더 고 60분 더 고 그렇다고 말해야 돼, 키싸우기 어, 그, 최종이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 해 봐 맨 앞에 안, 맨 앞에 안 되겠어, 뭐 이제 백두 우리급이잖아 성무협 씨. 성무협 씨. 성무협 씨. 성무협 씨. 안녕하세요. 성무협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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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보라 이름이 무협이다. 아. 시합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예? 시합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시합 처음 나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예? 저는 모르는 소음을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는 소음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이세요? 35살이세요? 35살. 35살.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인데 다. 남과 동생이라는 얘기세요? 남과 동생이라는 얘기세요? 남과 동생이라는 얘기세요? 나랑 동생이 아니야? 아 진짜요? 우협 씨. 우협 씨. 우협 씨. 우협 씨. 자고 없어요. 우리도 이 얘기는 이. 아니 걔 귀엽게 생기신 귀엽게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다. 네. 저의 인사는 서구영입니다. 네. 아니 어머니. 1회전 딱 대진빛 부고 상당히 각오성이잖아요. 딱 순간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잘됐다. 아니면 뭐. 동황장애 왔어요. 동황장애 왔어요. 동황장애 왔어요. 우리 안 프로예요. 한 번 더. 그걸로 해도 예. 저는 부사 없이 정기인 표제예요. 이제 통과. 이제 뭐 한 거 먹을 수 있잖아요. 60kg. 형주. 네. 68입니다. 그게 더. 네. 15. V siu. 0. KBS. 0. 0. 0.